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B560 품질 비교표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460은 살 시대가 아니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560 보드 쓰시면 기본적으로 3200램 XMP램 말고 일반 깜딱지 램도 3200으로 적용이 되고요 근데 다 램 오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560 보드가 품질도 조금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460 비싼 거 살 바에 560 사 460 중간급 살 바에 560 싼 거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0은 지금 시점에서 하면 좀 호객님 느낌은 당연히 있으니까요 근데요 성조님 성조님 펴보기 너무 어려워요 뭐 알 수 없는 숫자만 잔뜩 적했는데요 그러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영상 생각보다 보기 편해요 영상 보시면은 색깔이 칠해져 있죠? 녹색만 돼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노란색이면 정말 괜찮은 부분 빨간색이면 뭐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녹색 부분만 많아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표만 봐도 이게 뭔지 도저히 몰라도 점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설명을 보면 좀 더 완벽하기 때문에 스킵 좀 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설명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지만요 특히 전원부 빨간색으로 적어놓는 거는 무려 I9도 커버될 정도로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녹색 정도만 되면 전력 제한 해제 없이 17,000F도 커버가 되는 수준 그리고 노란색 수준되면 전력 제한 해제한 17,000F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사시면 되고요 그럼 10,400은요 어떤 보드 쓰든 보통 커버가 됩니다 10,100은요 10,400이 되는데 10,100이 안 될 리가 있나요 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N.2 첫 번째 소켓 있죠 거기가 11세대 CPU를 달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라는 영상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일부러 그걸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좀 보기 편안하게 첫 번째 슬롯에 10세대, 11세대 둘 다 호환하는 제품은 녹색으로 표기해뒀습니다 보기 편하죠? 물론 이 내용이 살포시 상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메인보드 매뉴얼 보고 작성해놓은 거라서 나중에 실시되고 하는데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보통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전부 녹색으로 표기해뒀는데 사실상 이 녹색으로 표기한 것끼리도 약간의 편찬에 있다 아 뭐 그래서 흘려보셔도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추천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지금 출시된 제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거든요 가격이 또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 3개월 뒤에는 추천 제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영상 보고 골랐다가 나중에 내보고 어? 송전이 왜 추천한 제품 바뀌었어? 하지 말고 어? 시기가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영상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 3번가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엔채널 모스는 1 플러스 2 구성쯤 돼야 드라이버 모스패트 하나와 비슷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스패트 제가 숫자를 표기하는데 숫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바뀌긴 할 거예요 근데 엔채널 모스가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돼야 드라이버 모스 하나랑 비슷한 수준의 출력과 기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드라이버 모스가 숫자가 좀 적더라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 하나 알아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뭐 머릿속에 넣어뒀던 거 또 이거 보자마자 잘 길게 나는데요 아우 머리가 복잡해 하지 말고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사스 제품부터 에이사스 제품 프라임 K나 아니면은 프로 B560M-C는 사실 그냥 저렴한 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저렴하다고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14만원? 15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그 정도면은 에즈락에 포로포로 쓸 수가 있죠 아 물론 뭐 에즈락이 아수스보다 아무래도 브랜드 선호도는 떨어지고 분량기는 살짝 높긴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품질 차이가 난다면 일단 에이사스 제일 싼 제품 두 가지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송조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안 돼요 일단 전원부가 보실 형태가 지금 뭐 검은색 점이 모스팻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네모 안에 있는 저거 숫자가 요 좀 더 싼 프로포보다도 훨씬 적죠 그게 느껴지죠? 같은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거 개수를 보세요 맞죠? 똑같은 엔체를 못쓰면 숫자가 많은 게 깡패거든요 근데 분명히 숫자가 좀 적어요 그뿐만 아니라 방열판 사이즈 어때요? 없거나 매우 얇죠 프로포로는 어떤가요? 꽤나 두껍한 걸 달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더넷이나 오디오 칩셋을 구형이 아니라 신형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와 프라임 K와 B5-560 M-C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가격에 살만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면 M-A는 어때요? 요거는 아직 미출시에요 그래서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프라임 플러스를 보면은 이거 가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프라임 M-A는 보통 프라임 플러스보다 만원, 2만원 싼 가격쯤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거 16만원니까 이건 15만원 정도 나오겠죠 15만원의 값어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프로퍼가 너무 잘 나온 건지 몰라도 프로퍼랑 비교했을 때 빨간색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살려봅시다 총 몇 개입니까? 6페이지 곱하기 3개니까 18개죠 여기는 몇 개예요? 24개입니다 성전이 그냥 숫자로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숫자로 보는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 두 개의 모습에서 품질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을 때는 숫자가 깡패예요 근데다가 방열판 보시다시피 월등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켓 사이즈와 이 방열판 사이즈를 같이 보십시오 아 여기 차이 좀 큰데요 성전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퍼는 14만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15만원 정도 나오면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못 살 정도는 아닌데 1만 400 아니면 1만 700을 전력자 해제 안 하고는 커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비슷한 가격에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일단 추천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맞죠? 그나마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제품이 조금 더 나은 거 맞다 자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진 제품만 볼까요? 전원부가 어? 성전님 아까 검은색 네모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숫자가 확 줄었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드라이브 모습 패스입니다 드라이브 모습 패스는 상단 하단 모습 패스에 합치고 그 안에 드라이브 유닛까지 집어넣은 아주 집작도가 높은 모습 패스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 표기 자체도 얘가 낼 수 있는 평균치 정도 이 온도에 얼마 평균치를 낼 수 있다는 걸 표기해 주는 거예요 최대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얘네는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숫자면요 드라이버 모스가 훨씬 고품질의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아까 3대 1 비율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분명히 밑에 게 좀 더 나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위에 거는 6페이지에 3개씩 붙었었고 밑에는 저 3개가 하나랑 다름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8페이지니까 이쯤 되면 프로4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밀리지 않아요 프로4랑 비교하면 비슷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란색이 칠해둔 거예요 얘네들은 만칠베프를 전력지원 해제하더라도 커버가 되는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 아 고품질의 제품 엔치널모스 많이 박은 것보다도 전력 소비도 낮고 반류도 낮을 테고 이게 만칠베프까지도 커버되는 고품질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비슷한 등급인 거예요 그럼 성주님 이중에 사면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싼 B560 M-플러스도 19만원이나 합니다 아니 성주님 스텔레전드랑 이거랑 그럼 동급인 것 같은데 스텔레전드도 드라이버 모스 8페이지고 얘도 8페이지고 출력량도 똑같이 400암페어급이네요 네 스텔레전드는 3만원에서 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즈락을 쓰는 거예요 에즈락이 좋아서 쓴다? 아니야 에즈락은 싸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똑같은 품질을 갖춘 부품으로 만들었을 때 에즈락이 분명히 더 쌉니다 그래서 이놈들 아수스에 나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가격을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 더 깎아줬을 때 살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2만원 깎아도 에즈락보다 1만원은 비싼 거잖아요 나는 아수스가 에즈락보다 똑같은 품질 때 1만원 정도 비싼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 핫급 보드에서 근데 2, 3만원은 비싸다 이거는 상급 쿨러를 하나 달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차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터프 시리즈만 돼도 아이고 방열판도 금지 막 한 거 박아놨고 근데다가 랜도 이제 리얼테 2.5기가 랜을 썼어요 1기가 랜이 아니고 리얼테 2.5기가 랜은 인텔 2.5기가 랜 보다도 이상저상이 덜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보면 옵션은 다 괜찮아요 방열판도 괜찮고 전원보다 좋은 거 썼고 랜도 괜찮은 거 썼고 오디오디오나 구형이긴 하지만 충분히 많은 확장 포트도 가지고 있고 괜찮은데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것부터는 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가격이 좀 더 내렸으면 좋겠네요 특히 스트릭스 제품 보면은 뭐 26만원 24만원인데 이 돈이면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Z490 보드인데요 Z490인데 전원부가 빨간색이죠 이 얘기는 1만 900도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1만 900K까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 좀 되면 여기 노란색 애들 26만원 24만원인데 와 뭐 이거 터프 25만원이네 Z 보드인데 아무리 전세대라고 하지만 라인업이 B가 아니라 Z예요 Z 보드인데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형편이라 제가 아수스 터프 라인업 이하 스트릭스까지 해서 다 추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위에 거는 품질이 떠져서 추천하기 애매하고 밑에 거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추천하기 애매하고 여튼 그래서 현 시점 3월 4월에는 에이서스 제품은 아직까지 추천할 제품이 마땅치가 않다 그나마 그나마 잘 찾아왔자 B560M 터프 플러스 정도까지만 한번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진짜 잘 찾아왔죠 이거예요 이거랑 17,000F는 나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돼요 에이서스 너머하고 에즈락 한번 볼게요 에즈락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프로폴을 자꾸 추천을 했죠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프로폴 제품 보시면 이건 뭐 14만원짜리인데 모스팃이 다른 애들 14만원짜리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때려박아 나왔어요 그렇다고 방열판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기익바든 아수스든 24만원짜리 정도쯤 되면 방열판이 없거나 작아요 그거는 MSI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MSI는 출시를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른 회사 대비 쌍갑에 큼지막한 방열판하고 나름 괜찮은 품질의 전원부를 박아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HDV는 아니에요 HDV는 방열판도 없고 모스팃도 다릅니다 개수가 그냥 바로 봐도 차이가 나죠 이거는 5페이지에 1플러스 2구성이고 얘는 몇입니까 얘는 6페이지에 2플러스 2구성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월등이 제품이 다른 동각일 때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즈락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천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립을 했을 때 초기 불량도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보통 애즈락도 3년 정도까지는 램소켓 잘 불량한다고 써요 그래서 AS기한도 3년까지는 지원해주니까 여러분 적당한 가격에 17,000F나 14,000F를 꽂아서 램 오브하고 쓰시겠다면 괜찮은 제품이 되겠죠 참고로 H570M으로 내놓은 거 있는데 H570은 제가 따로 영상 찍지 않겠습니다 B560하고 크게 다른 점도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애즈락 H570M-PRO4는 560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대안으로 써도 된다고 살짝 적어두긴 했습니다 어떨 때? B560M-PRO4가 없을 때 대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HDV는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방열판도 없고 부실하다 그래서 이건 그냥 추천 안 한다 그랬죠 근데 너무 싼다 성주님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냥 1,400까지는 써도 될 것 같아요 1,100, 1,400까지는 아마 커버하면 될 거예요 쓰셔야 됩니다 다만 기본클러 써주세요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기본클러로 직접적으로 다운포스 그러니까 기본클러는 밑으로 이렇게 바람 불잖아요 타워형처럼 옆으로 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닥면에 전원부 있는 쪽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가겠죠 기본클러 쓰시고 1,400, 1,100F 쓰실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천 제품은 일단 애즈락 프로4입니다 프로포 추천하고 어... 밑에 풀사이즈 애즈락 프로4는 뭐가 다른데요 사실상 M 붙은 거랑 차이는 없어요 전원부는 동일해 전원부 동일하고 방열판 사이즈도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게 풀사이즈이기 때문에 MATX하고 그냥 ATX는 이거 길이 차이가 좀 있어요 밑에 뭐다? 여유공간이 있겠죠 좀 두꺼운 그래픽 카드 써도 밑에 포트가 안 가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별다른 게 다른 거 없어요 M.A 하나 더 있고 크게 다른 점 없으니까 2만원 정도 더 주고 이걸 굳이 사야 되나요? 했을 때는 어차피 가성비 보고 사는 애즈락 메인보드 위에 거 쓰세요 자 그리고 이게 넘어가고 스틸레젠드는 녹색 칠해놨네요 이거 뭐가 나은 점이 있어요? 스틸레젠드 B560M-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엔다터 슬롯이 10세대 11세대 둘 다 호환이 되고요 이제 모스패스 드라이브 모스패스 바뀌었어요 어차피 얘도 이제 I7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는 건 맞는데 드라이브 모스패스로 바뀌면서 전력 소비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엔치레모스가 전력 손실율이 약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원부 품질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만 커버 칠 수 있는 CPU 등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을 뿐이고요 방열판도 똑같이 크게 박아둔 상태고 얘는 이제 랜도 2.5기가 리어틸랜을 사용했기 때문에 1기가 랜 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걸 넣어놨죠 근데 그런 거 치고 또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갔어요 27,000 정도 올랐습니다 27,000 더 주고 스틸레전드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17,000 F 정도 되면 약간 더 투자할 수 있지 전기세대 살짝 아끼고 거기다가 뭐 좀 더 빠른 랜 속도도 많게 갈 수 있고 이 정도 투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M.2도 2개 쓸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스틸레전드도 M 안 붙은 보드는 별로 추천 안 해요 바뀐 게 별로 없는데 뭐다 2만원 비싸져요 물론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포트가 가리지 않는 하지만 2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는 없다는 거죠 넘어가요 ITX는 일단 애즈락은 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애즈락 ITX AC 같은 경우는 전원부도 부실하고 물론 1,400까지는 커버됩니다 200A급이니까 방열판도 부실하고 와이파이도 부실합니다 다 부실해요 살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글쎄요 넘어가겠습니다 애즈락은 추천 제품이 프로포랑 스틸 레전드 둘 다 M 붙은 제품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랫등급 싼 맛에 쓴다 뭐 나쁘진 않아 1 플러스 2 구성에다가 6페이지를 줘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가격이 좋진 않아요 싼 맛에 쓴다 그런 데고 봤는데 프로포랑 별 차이가 없네요 프로포랑 7천원 차이인데요 금은 그냥 다 프로포지 왜 얘는 방열판도 없거든 방열판 있는 놈 보자 D3H 아 이거 방열판 사이즈가 왜 이래 이거 어우 애자력이 훨씬 큰데요 키빠가 특별하게 랩모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메리트가 없죠 D3H까지 그냥 제껴야 되겠죠 아니 다른 쪽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텔란도 아니고 1기가를 했는데 그냥 리얼텔략 싸구려 랜 썼어 자 그럼 어로셀리트는요 어로셀리트는 조금 다르긴 해요 어로셀리트는 아직 미추시입니다 다만 모스팩 구성을 얘는 이제 12페이지에 1대1 구성이에요 그러면은 6페이지에 2대2 구성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구성이 완벽하게 갖다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오유 방열판 사이즈가 확 달라졌죠 이번에 진짜 기빠가 많이 나아진 게 방열판 사이즈입니다 원래 저쪽 부분에 이쁘게 플라스틱을 덮어놨었거든 실제 방열판 사이즈는 좀 작았어요 근데 이거 그거 계산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돕는 부분을 저보다 방열판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쿨링 솔루션에 좀 유리한 게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2.5기관리를 썼어요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대충 예상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한 16만원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16만원에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건 메리트 있나요 아니죠 프로포가 14만원도 안 해요 이것도 엠보드인데 송정님 같으면 뭐 가겠는데 그냥 예즈락 갈게요 아니 내가 불량이 좀 있어도 그냥 예즈락 갈래 예즈락이 지금 메리트가 너무 있어 보인다니까 그래서 기가바이트도 제끼입니다 어 제끼고 제끼고 이제 기가바이트도 빨간색 칠해놓은 게 하나 있긴 있어 뭐지 어로스 프로에요 이 어로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모스 패스 썼습니다 성정님 이건 가격이 비싸잖아요 20만원 값어치에 가까이 합니다 19만원인데 이게 어느 등급이냐면은 제트보드 중에 그나마 가성비 좋고 쓸만하다고 그랬던 이 터프보드 있죠 이거랑 이거랑 전원부가 동급이에요 600암페어급 드라이버 모스 SIC 거 같은 거 썼어요 아 물론 세부적인 모델명 다 합니다 SIC 651이냐 아니면 SIC 639냐 근데 사실 두 개의 전력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급의 모스 패시라고 보면 되고요 어 어로스 프로 4가 어지간한 제트 490급 능력은 된다는 거죠 제트 490 어일라든지 뭐 터프라든지 엣지라든지 걔네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물론 CPU가 오버가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버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i9까지 커버치는 거랑 i7까지 커버치는 거랑 큰 차이지 그러니까 i9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커버치는 메인보드 쓰고 싶다 나는 오버가 되지 않는 1,900F 쓰실 것이다 아니면 오버가 잘 안들어가는 1,850케이스 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고르면은 괜찮은 보드입니다 방열편도 충분히 큼직하게 넣어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는 추천할만 해요 20만원 아예 투자할만 합니다 19만원 19만4천원 투자할만하기 때문에 추천할만 하고요 이 밑에 등급에 어 또 이거 어로스 ITX도 괜찮은 보드인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안나와 있으니까 뭐 추천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넘어가고 밑에 AX라고 있어요 AX는 이거 그냥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에다가 와이파이 정도만 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와이파이 가격이 2만원이 더 추가된 겁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하시다면 사볼만 하겠죠 사볼만 합니다 AX200 썼기 때문에 2.4G 지원에 불트 5.1 지원 괜찮아요? 우리는 쓸만해요 오디오 같은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뭐 또 이 등급에 너무 따진 것도 좀 그렇고 이 정도 가격이면은 와이파이도 있고 i9 커버된다는 그런 정도의 사용량 사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태클을 끊어였습니다 물론 와이파이가 필요 없다면 이걸로 끝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또 풀 ATX 보드는 추천이 좀 애매해요 25만 3천원인데 이거면은 이제 Z490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이 Z490 이거면은 충분히 대형 방열판 쓰고 있고 CPU 오버도 되고 적당히 어... 확장성도 괜찮기 때문에 이야... 좀 애매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한테는 어로스 M보드 까지만 추천하겠습니다 M 프로 자 그러면 MSI 까 한번 보겠습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시포시님이 자료를 공유해줘서 좀 편안하게 전원부를 찾았는데요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 없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출시제품 중에서는 하나도 없고 다 N 채널 모스 없고 구성 자체는 2 플러스 2거나 아니면은 1 플러스 1인데 12페이지 사실상 6페이지에 2 플러스 2 구성이랑 똑같다 드리죠 그러면 그건 뭐랑 똑같아요 어... 위에서 아까 보던 에즈락 프로프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냥 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 구성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얘도 저... 초크 숫자만 늘어났지 모스 패스 숫자는 똑같네요 구성이 맞죠? 여러분 그게 느껴지죠? 아... 못 느껴지도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맞다 그러면 맞는거에요 하여튼... 그래서 크게 막... 장점이 있다고 하기 애매합니다 왜? 지금 가격대를 보면 턴워크가 22만원에 나왔잖아요 그럼 토피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후반때 날거 같고 박격포 와이파이도 그정도 가격 박격포는 10만원 중후반에 날거고 바주카가 10만원 중반쯤에 날텐데 10만원 중반에 나와도 이거 프로포랑 비빌 수가 없어요 MSI가 원래 가성비 좋은 모델로 B460을 사랑받았는데 560 같은 경우에는 460보다 대체적으로 2만원씩 평균 가격이 높다고 생각했을 때 박격포가 16만원 정도일 것 같고 박격포 와이파이가 18만원 정도일 것 같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프로포한테는 가성비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좀 추천하기 애매합니다 다만 얘네는 그래도 좀 저렴한 보드부터 다 2.5기가 리얼텔레는 쓰긴 썼더라고요 방열판 사이즈도 충분히 큰 걸 썼고요 A 프로포 빼고 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가격이 안정화된다면 이걸로 추천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리고 MSI가 M 붙은 보드에는 제일 싼 것도 전부다 1번 슬롯에 10세대 10세대 같이 환하게 만들어주긴 했더라고요 M.2를 그거 하나는 칭찬해줄만 하네요 일단 MSI 건 출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깊게 설명한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애작 프로4만한 가성비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 송총님 바이오스타 남았는데 왜 마무리 지을라 그래요 아니 바이오스타가 있긴 한데 바이오스타는 진짜 스펙상 늘 좋아 보이는데 이걸 사면은 왠지 똥 찍먹인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바이오스타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천 안할게요 내가 애즈락 추천할 때도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마음속에 바이오스타를 추천하면 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출시된 B560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여기 미출시 제품도 있지만 일단 가격적 있는 건 다 출시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송총님 그러면 송총님 결론은 어떻게 되는데요 터프 플러스 쓰세요 이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당장은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지만 나중에 MSI 제품이 다 출시되고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될 때 표 한번 틀린 거 수정해서 유니어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만 신성 좀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